오늘의 탈락팀 함께 오신 두 분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셨던 분들이기에 저희들의 마음도 아쉬움이 큽니다 두 분 어떠세요? 아쉽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멋진 요리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늘 즐거움을 주셨는데 그래서 더 안타깝고요 늘 어떤 상황에도 밝은 웃음을 주셨던 김효진씨가 마지막에 눈물을 보이시니까 그동안 제가 짓궂게 놀렸던 것들이 막 후회가 되면서 아니에요 너무 애정을 가졌던 프로그램이어서 더 아쉬움이 커서 이렇게 즐거운 행복한 요리의 장을 오늘 마쳐야 된다는 그 아쉬움이 커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 이상한 징크스가 있지 않나 싶은데 잘생긴 순으로 나간다 누가 제일 오래 담을까요? 내가 제일 보고 잤다 웃음은 나다 내가 제일 보고 잤다 웃음은 나다 웃긴 게 진짜로 아우 박빙이에요 진짜 박빙이 승부네요 다음 주부터 야 웃음을 갈기 힘드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... 岩? 다유 nove 웃음은 나다 눈물을 갈기 아직 피곤하고 역시 마이 집에 tank zijn 도와준은 dat 여행진짜 격어쮤 Illinois